뭐야 저거 올라와주세요 그럼 81kg까지 빼야되는 건가? 알겠습니다. 네! 아이씨! 네! 아이씨! 난 너무 걱정이랍니다. 네. 도와주세요. 옆으로 배를 보여서. 근데 뭐 이것까지 찍어야 돼. 아니. 아니. 비포 애프터 다 찍잖아요, 연예인들. 연예인들도 다 찍는데 왜 그래요? 아니 내가 무슨.. 연예인들도 배가.. 아니 그러니까. 연예인들도 찍는데 형이 뭐라고.. 아니 비포 애프터 나중에.. 아이씨. 뭐 이렇게? 이렇게? 아니 배를.. 이거.. 어떻게 해? 옷으로 올려주세요. 옆으로 서서. 아니. 비포 애프터 원래 연예인들 다 찍는데. 올리.. 올리시라니까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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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 아아.. 가.. 하니라고.. 가슴까지 이놈에.. 옆으로 옆으로 해서. 예. 아 배 많이 나셔. 이거 지금 솔직히 힘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? 이거 안 준 거야? 아아.. 아.. 힘 주면.. 힘 주면 문제예요? 아니 그럼 힘 확 풀어보세요 그냥. 아이씨. 아이씨.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 허리가 아프다니까. 응. 나 그래서 받아야 돼서.. 앞으로 봐주세요. 앞으로. 아니 근데 이걸 왜 찍.. 찍어야 돼? 다이어트한다고?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돌아 봐주세요. 뒤로 이제. 아이 그만해. 하하하하 장난 안 하는 거 가지고. 아이 찍.. 내가 빼고 나서 나중에.. 빼고 나서 몸 이쁠 때 찍어.. 아니 비포 애프터 원래 찍고.. 아이씨. 아니 배 치라고. 아니 비포 애프터 원래 다.. 아니 왜 싫은데요? 아니 나중에 그냥 잘 그.. 조..어? 운동해가지고 좀 입 벗을 치고 아 나 몰라! 아니.. 아니 연예인들 다 이렇게 한다니까요! 아 됐다고 끄라고! 아 연예인들도 다 하는데 왜.. 아 시끄러워! 잠이나 자야 돼! 아니 연예인들도 다.. 아.. 또 살찌는 소리 들린다 살찌는 소리 야 내가 먹고 누웠어 지금? 나는 이제 몸무게..어? 아까 갈비탕 안 먹었어요? 미국산? 그건 오늘 먹었잖아.. 아 근데 하여간 내일부터 할 거야 오늘은 좀 쉬고.. 아 좀 치우라고 좀 자.. 아 사람 쉬지도 못하게 하냐고! 아니 형이 키우라며요! 형이 키워가지고.. 아니 아까 키라.. 아까 그거만 그거 찍으라고 했지 내가 어제 내 이런 거 찍으라고 했으면 자고 몸.. 아니 그.. 다 끼는 거예요? 응 아니 여기 뭐.. 지금 이빨이 다 벌어져 있는데.. 벌어져 있어..아우.. 그냥 뭐..농사 짓는데.. 하하하하하하 여기 다 그런 거지 뭐.. 하하하하 호린 하하하 누렁이 자 누렁이 누렁이 자 누렁이 있고.. 핏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nay 하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기의 간의 미킹 괍oo 습니다 아 지금 뭐 진짜 의도치 않게 어 그때 쥐 그.. 인형이 아니라.. 지 야 치워 이 모형듯이 다 치우라고 퍼서 하나 주시죠 뭐 이걸로 아닌데 밖으로 왔는데 세 명 바르고 네 그걸로 액션 왜 하지만 없죠 실제 지가 저기 죽어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여기 이제 고라운드 트레이닝 찍으려고 왔는데 지금 컨텐츠 주제를 바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고강도 트레이닝 이렇게 찍다가 여기서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척 이거를 들자고 한 다음에 저도 들고 아니 하늘에서 또 이렇게 도와주시네 네 고강도 트레이닝 지몰카 와후 음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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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이 으으는 오 으으 잠시만요 아 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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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저기 돌려? 어 으아 으아 이 밑에 뭐야 저거 으아 으아 뭐야 저거 으아 으아 달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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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 어 어 왜왜 왜왜 아 아 아 아 내가 아 내가 아 아 내가 있냐고요 아 아 내가 있냐고요 아니 내가 있냐고요 아니 아니 내가 있냐고요 아니 저길 왜 저거 아니 내가 있냐고요 아니 내가 줄게 비켜 내가 있냐고요 이거 하려고 아까부터 보고 있어 보고 그랬지 아니 나도 몰랐다니까 깜짝이야 뒤에 뭐야 아이 까불지마 아 진짜로 아 형 뒤에 또 뒤에 또 까불지말라고 뒤 있다니까요 한번 봐봐요 보고 얘기해 아 까불지마 보고 얘기하라 안 본다고 아니 한번만 봐봐 안 본다고 지금 형이 바로 옆에 있는데 엉덩이 안 본다고 아 깜짝이야 형 형 형 아이씨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이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고맙습니다